오늘의 사연입니다. 제가 끌어당김이 법칙을 하면서 항상 부딪히는 부분은 감정에 너무 휩쓸린다는 겁니다. 잘 믿어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 불안감과 두려움이 절 잡아먹어버릴 정도로 감정에 휩쓸려서 다시 부정적인 저로 돌아가 버립니다. 가끔은 크게 몰려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아요. 귀정한 질문 감사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왜 고통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는 걸까요? 우리는 육체를 통해 인간의 삶을 경험하면서 셀 수 없는 사건들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일도 있겠지만 당연히 원하지 않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될 때 걱정, 불안, 분노, 짜증, 그리고 두려움 등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종종 그 부정적인 감정들에 압도되어서 공포에 벌벌벌 떨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를 역분석으로 해보았을 때 결국 고통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매사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원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순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나가 볼게요. 잠깐 이 차이나의 순간만이라도 우리의 모든 견해와 생각을 전부 없애고 전부 없애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이걸 원해, 저건 싫어, 이건 안 돼, 저건 좋고, 저건 나빠 등의 생각과 의미 혹은 이름 부여를 전부 없애보세요. 내 육체는 육체로서, 생각은 생각으로서, 감정은 감정으로서, 인생은 인생으로서, 우주는 우주로서, 어떤 이름도 붙이지 말고 그냥 한번 그대로 인지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 없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호흡처럼 노력 없이 육체가 생겨나고 낮과 밤이 생기고 생각과 감정이 스스로 떠오르니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인간이라는 육체로 정의하고 그렇게 평소에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견해를 입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주는 내 개인의 의지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의지대로 통제하여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결과도 사실은 결국은 우주의 자동성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우주를 신으로 바꾸셔도 될 겁니다. 즉 인간으로서 우리가 육체로서 행하는 것이 아닌 우주 혹은 신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눈앞에 펼쳐내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내맡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다라는 큰 계획 속의 작은 일부인 하나의 물방울이라면 그 물방울의 운명은 바다가 결정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물방울과 바다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이건 책임을 전가하거나 쉽게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일을 내 눈앞에 펼쳐진 일을 우주로부터 혹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사건에 마주할 운명이었음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이 있어서 여기에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차가 막히네. 그럴 때 짜증이 올라오죠. 하지만 지금 그 사건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이 짜증나는 일을 경험하라는 우주의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우주의 뜻이 아니었고 신의 뜻이 아니었으면 왜 그 일이 지금 나에게 펼쳐지는 걸까요? 우주가 그 사건을 허용했기에 지금 그 사건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행함에 있어져도 인간으로서 내가 행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우주가 나를 통해 이 일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느낌으로 행하세요. 씨앗은 본연의 노력으로 꽃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우주의 결과로써 꽃이 알아서 됩니다. 여기서 씨앗에게 나라는 애고가 있다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더 크고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 내 옆의 꽃보다 내 꽃이 더 빨리 크기 위해 애쓰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리고 불안한 감정에도 휩쓸리겠지만 결국 애고가 있든 없든 씨앗은 꽃이 될 운명이죠. 그렇기에 인간이 하는 일인 행함의 개념을 없애고 우주가 하는 일인 발생의 몸을 맡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는 하늘의 뜻에 따라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내맡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내맡김에 노력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전기 울타리에 갇힌 동물을 생각을 해볼게요. 동물이 전기 울타리를 넘어가려 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나는 반드시 울타리 너머로 가야만 해! 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인생이란 육체 안에 갇혀서 생긴 애고를 덜어내는 법을 배우는 학습과정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애고를 덜어내지 못하면 인생은 우리에게 이 애고를 덜어내도록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충격요법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 라고 애고를 붙잡고 있다면 우주는 우리에게 실패라는 전기 충격요법을 줄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충격요법, 즉 실패를 통해 나는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더 이상 뭐 미련도 없다! 라면서 애고를 내려놓고 결과를 내맡기는 순간 너무나도 갑자기 원활하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애고를 덜어냈으니까요. 애고를 하나 덜어낼 때마다 하나의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충격요법도 끝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결과는 본인이 원했던 결과일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참고하곤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이 내맡김의 핵심을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맡김이란 개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신 혹은 우주를 더 신뢰하여 더 큰 힘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계획을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열린 가슴으로 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돼! 라며 우주의 계획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이켜 생각하고 그게 무엇인지 인지한 뒤에 설령 내가 걱정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시리오 그것이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우주의 신의 계획임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 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여러분께서 이 고를 덜어내고 본래의 영적 존재에 가까워지게 도와줄 최선의 결과일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그냥 듣기 좋은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 정말 이게 영적으로 사실인 말이구나 라는 걸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통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훨씬 더 훨씬 더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심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회자 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